안녕하세요 푸른밤 가족 여러분 저는 엣소 디오입니다 갑자기 제 목소리가 나와서 놀라셨죠? 다름이 아니라 푸른밤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종현 DJ가 푸른밤 가족들의 사연을 노래로 만들어준다면서요? 푸른밤 작사, 그 남자 작곡 많은 사연이 도착했다는 소문 저도 들었습니다 그 많은 사연 중에서 어떤 분이 노래의 주인공이 될지 정말 궁금하시죠? 근데 저는 벌써 들어봤습니다 사랑에 빠진 남자의 마음을 가사에 담았는데 듣는 제가 다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후렴 부분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아마 한 번 들으시면 다 따라 부르실걸요? 그럼 종현 DJ가 직접 만들고 부른 이 노래 지금부터 제 권한으로 아주 살짝만 공개해드릴 건데요 아주 짧으니까 집중하셔야 됩니다 저는 엣소의 디오였고요 지금부터 노래 살짝만 공개해드릴게요